두산 로봇틱스 반가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급등락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이만큼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어떤 호재거리가 있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목을 약간 받고 있는 건 좋은 내용이다 라고 이해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산 로봇틱스가 IPO 섹터에 있어서 어쨌든 파두 사태에 이어서 약간 안 좋은 모습으로 좀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좀 힘입으면서 어쨌든 12만 4,500원 여기까지 좀 저항선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보호 예수물량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렇게 좀 과대 납복자리로 좀 연출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연출되는 가능성을 좀 보자면 지금 어쨌든 지지선 라인은 지금 이쪽 라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은 11만원 부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적인 저항선을 조금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부근인 11만원까지 12만원까지 지금 여기에 매몰대가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상당 구간인 20%에서 30% 정도 단기적인 차이시련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양봉 흐름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도지캔들 한번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추세 흐름의 전환을 먼저 체크하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을 일단 깼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을 깨면서 억지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눌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개인들의 툼의 흐름을 좀 유도를 했고 이런 내용들까지 외인과 기관이 전부 다 받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점을 이탈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페닉셀을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이 받아 먹었고 이런 식으로 지지속을 붙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로봇 계열의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로봇 계열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승 투제를 보였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 그러니까 이 협동 로봇의 모션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맞다 세계 4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대장주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미리 매집되어 있는 물량 이러한 물량들 전부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주도해서 장악하고 있었다 세력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악 패턴에도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저점에서 대한 물량 장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승세에 대한 장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장악을 해놓은 만큼 상승 추세를 지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투명은 다시 보이죠 왜 저점에서 미리 물량을 해놓은 외인과 기관에 대한 찰실현이 지금 고점에서 1차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받아 먹으면서 2차적으로 파동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은 지금 저점에 물량 장악을 해놓은 그 이후에 이렇게 고점에다가 저항선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일단 첫 번째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이 차이 실현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유발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외인과 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전부 투명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외인과 기관에 대한 투명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는 있다 왜 급등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선을 벗어날 정도의 급등에 따른 우리는 과매수 구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차이 실현을 할 욕구가 높아질 거고 투명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이 추세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어쨌든 하향이 탈을 보여준 만큼 우리도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인 펄스가 나와준다고 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우리가 계속 눈뜨고 지켜볼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이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매집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지지에 대한 수급이 붙어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단기 평선 위로 제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 평선 위로 상승이 탈하려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장대양모나 띄워놓고 일단 띄워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저항라인 그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이 생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83,700원 지금 이 부근을 한번 1차적으로는 뚫어줘야 한다 1차적으로는 뚫어줘야 하고 그 이후에 박스권이 나오든 그 이후에 뭐 횡보가 나오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83,000원 부근 여기를 상승이 탈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저점 물량이 장악이 되어 있는 이 세력에 대한 투매 흐름도 분명히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머물러 있는 악성 매물들이 꽤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추가 돌파 흐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좀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이모까지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두산 로보틱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두산 로보틱스 문자로 뭐라고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 IPO 섹터 이후에 다시 한번 파도 사태가 언급됐지만 여러분들 상승 추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어쨌든 그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왜 이 모션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특허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었죠 두산 로보틱스 48,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상승 추세 이후에 라운드 표기 자리 조정 위침이 보호 예수물량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조정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라운드 표기 자리 지금 여기 지금 여기죠 10만원 자리 라운드 표기 자리에서 전부 다 정리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 예수물량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 락업에 대한 키워드는 항상 가져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IPO 섹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락업에 대한 상황은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딱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미리 좀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 드렸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만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 확인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이렇게 개인의 매도세를 외인과 기관이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거래량이 수급이 됐었고 그 이후에 나온 횡보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문자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는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진입을 한 만큼 물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두 배 정도는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막 엄청난 4,5배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해놓은 세력들이 이렇게 위에서 흔들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왜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단지 20% 30% 더 먹고 덜 먹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진입하자마자 마이너스 20-30% 빠지는 거 아니면 고점에서 얘네들이 놀던 말도 우리는 그렇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시면은 제가 이제 라운드 픽의 자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평선이 이탈한 지금 이 자리 데드크로스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탈을 하고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졌죠 지금 이 자리 10만원 자리 그리고 여기가 11만원 자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 드릴 때 목표까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추후에 추세가 꺾이기 전에는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었다 왜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금 이 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데드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방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단기적인 차의 실험 매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은 오히려 나오면 땡큐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정은 나오면 좋은 거다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평선 혹은 쌍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절대 일시적인 조정 흐름으로 있어서는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아예 추세가 꺾여버릴 때 아예 추세가 꺾여버릴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48,000원에서 98,000원까지 약 2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손실을 좀 예방을 하면서 손실을 좀 줄이면서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 그리고 내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할지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 매매 타점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부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깐만 제가 좀 사진 하나를 좀 띄워드릴게요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쿠보돌딩스 유한회사 그리고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각각 33만주 그리고 11만주 그러니까 총 44만주가 되겠죠 이 44만주가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1개월마다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건데 이 지분이 어때요? 0.51%, 0.17% 그러니까 0.68%가 된다 0.68%에 대한 지분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유통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페닉셀이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절대 페닉셀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리스크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곳에서부터 오는 거죠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오는 건데 이러한 부분, 두산 로보틱스 보호 예수물량 누가, 얼만큼, 그리고 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왜 페닉셀이 나오는 거냐고요 대체 왜 페닉셀이 나오냐고요 이 보호 예수물량, 두산 로보틱스 제가 이전에도 영상 정말 많이 찍었는데 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어차피 공모가가 26,000원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안 던지면 우리도 똑같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지금 26,000원 지금 잡은 애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안 팔면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팔면은 3, 4배 수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손절칠 필요도 없고 물탈 필요도 없다 상단에 잡으신 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데드크로스 이탈했을 때부터 손절을 하셨어야지 지금 이렇게 이미 내려올 대로 다 내려온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두산 로보틱스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페닉셀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웨인과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의도적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왜? 보호 예수물량 그러니까 락업이 풀리는 타이밍이 지금 언제예요? 10월달 그리고 11월달이었고 12월달 그리고 1월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월달 그리고 1월달에 지금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 락업이 풀리자마자 전부 다 던지고 나왔다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2만 6천원인데 고작 8만원 여기에서 매도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적으로 던질 물량은 여기다 전부 다 던졌다 11만원 12만원에 여기서 전부 다 던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기술적 반등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세력에 대한 의도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도에 대해서 세력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작정하고서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던지고 나가는 몰래 매도를 하고 나간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이나 이런 IPO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CB발행 이런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발행시장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부 다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통시장 뿐만이 아니라 발행시장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분명히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어쨌든 수익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지금 이렇게 저점이 흔들렸다고 쉽게 말해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타시면서 매집할 필요 없고 그냥 저점에서 미리 전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뭐라고요?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 종목 안내 받으시면 전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이 얼만큼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나려면 얼만큼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010-5073-8568번 그리고 내가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매매 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앞으로 목표가 설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지금 얼마나 물려 있는데 지금 어떤 가격 전력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전부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탄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